팔자의 병을 고치는 절수행, 백졸스님, 세상의 외과, 치과, 신경과 의사들 많지만 팔자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다 합니다. 하지만 성철 큰스님께서는 절을 함으로써 내 안의 나쁜 유전자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나쁜 습관을 정리해 준다 합니다. 하되 한 번으로 정리하기 힘듦으로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만 정리된다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기만할 수 없다. 10대 후반의 일이다. 큰스님 만나러 간다는 어머니와 이모를 따라 나섰다. 스님 뵈면 절 올려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 하나 가슴에 담고 방으로 들어섰다. 성철 스님과의 첫 조우 대중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성철 스님께 여쭈었다. 왜 스님을 택하셨어요? 별 가시나 다 봤다. 가시나 소리에 살짝 마음이 상했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성철 스님은 등가 원리를 아느냐? 묻고는 그 유명한 방정식에 대해 설파했다. 소녀의 뇌리에 한 생각이 스쳐갔다. 원자 힘이 그리 크다면 사람도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 게 분명하다. 그 길을 찾아보자. 파괴사 성전함에 머물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 삼천배를 올리고 삼석은 화두를 받았다. 화두를 받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의사도 시인도 무용가도 교육자도 호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는 공부하러 간다 해놓고 해인사 아래 청량사로 들어가 대중과 함께 정진했다. 끝장을 볼 참이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뭔가 부족했다. 집에서 찾아올지 모르니 아예 태백산 홍제암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니던 부산 사범대학을 졸업했지만 교단에 설 생각을 접은 지 이미 오래였다. 성전함서 만난 인연으로 청량사, 홍제암 등에서 함께 정진했던 도반과 성철 스님을 찾아가 출가 의지를 밝혔다. 성철 스님은 쪽지 두 개를 내보이며 하나씩 집어가라 했다. 의사가 꿈이었던 행자가 먼저 쪽지 하나를 가져가 폈다. 백졸 도반 행자도 쪽지를 폈다. 불필이었다.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져갈 무렵 화두를 내려놓고 능엄주력으로 방향을 튼 연유를 여쭈어 보았다. 그리 쉽게 화두를 놓을 백졸 스님이 아니지 않은가. 그 누구보다 정진에 관한한 철저했다. 잠을 잘 때도 문지방에 머리를 두었던 백졸 스님이다. 누군가 일어나 방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깰 수 있기 때문이다. 혹 졸음이 올라치면 한 겨울 새벽에도 밖으로 나가 눈밭을 걸었다. 차디찬 바람 한 점마저도 나태한 자신을 일깨우는 경책으로 삼으려 했던 스님이다. 백졸 스님은 나 자신을 기만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화두든지 벌써 30년 자문했다. 번뇌망상을 다 여의었는가? 내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었다. 성철 스님의 상당 법문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막상 메모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스님 말씀 한마디에 딱 개합해야 하는데 아니었어요.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 다시 한번 화두를 일러주십시오. 30년 공부를 했어도 아직 모자라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화두는 그대로 삼석은이었다. 삼석은 화두를 다시 받은 후엔 가능한 눕지도 않으려 했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속에서도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무던히도 애썼다. 정진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만은 분명했지만 명쾌하지 않았다. 입승을 보던 즈음 선방에 성관책진이 있어 열어보았다. 산승이 대중에 있으나 일시도 이헌이 없었더니 10년 만에야 비로소 철저히 깨쳤다. 오조법연의 제자이면서 가나선 추창자 대종고의 스승이었던 벽암록의 편저작 원오국근의 선언이다. 여기서 이헌이란 번뇌망상 또는 백졸스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착각에 준하는 개념이다. 10년 동안 이헌이 없었단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난 하루도 아니 10시간도 어려운데 원오스님을 꼭 만나고 싶었다는 백졸스님은 그 즈음 선방에서 법공양판 원오시묘를 손에 넣는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혹여 삼석은이 달아날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걸망에 넣었다. 선방에 갈 때나 만행길에 나설 때나 원오시묘은 늘 백졸스님의 걸망한 자리를 차지했다. 백졸스님은 이후 스스로에게 더 철저했다. 화두가 들렸다가도 졸거나 먹는 것에 탐착해 놓치면 나를 기만한 것이라 스스로 으름장 놓았다. 10분 화두를 들고 40분 망상을 피우다 다시 10분 화두를 들었다 해서 1시간 정진했다. 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변함없는 스님의 지론이다. 어느덧 그렇게 3년이 또 지나갔다. 확철 때 오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다시 성철 스님을 찾았다. 이한 길만 가그라. 좋은 게 있다. 다시 정진해 갔다. 그리고 또 다시 3년이 흘렀다. 확철 때 오는 차치하고라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도 녹록치 않았다고 한다. 화두가 간단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조금만 피곤해도 끊어지곤 했다. 성철 스님을 세 번째 찾아갔을 땐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화두를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화두 중에서도 능엄주 화두가 제일 크데이. 성철 스님이 백졸 스님에게 권한 건 능엄주였다. 하지만 백졸 스님은 당장 능엄주력을 들지 못했다. 출가 전부터 화두를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삼석은을 들었으니 쉽게 놓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여쯤 지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작 나는 착각하지 않은 상태 선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능엄주력에 매진할 수 있는가. 결과는 참혹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에 두 가지 일은 안 하는 성미였으니 화두는 당연히 내려놓고 능엄주력에 매진했다. 선기 하나만은 올곧이 갖추고 있었으니 능엄주력을 밀어붙이는 힘은 대단했을 터. 분명코 능엄선을 통해 나름대로 채득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씨앗을 이곳 옥천사 능엄선원에 심어놓고 대중과 함께 꽃피우고 싶은 것이리라. 백졸 특유의 능엄선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연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도량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를 말이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가 실제한다는 걸 알고 믿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성철 스님 법어집 영원한 자유를 건넸다. 작은 책자지만 불생불멸의 세계와 중도원리, 그리고 참선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담겨 있다. 불생불멸의 세계가 실제한다 해도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가. 자식이 집을 떠났는데 어디 가 있는 줄 모른다면 걱정하겠지요. 하지만 한국 지리산에 가 있든 미국 워싱턴에 가 있든 어디 있는 줄 알면 한숨 놓이지요. 나는 물론이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가 사후에 어디에 가 있는 줄 알면 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입니다. 백졸 스님은 이내 육조 단경의 일구라 할 수 있는 견자성 자정을 써보였다. 해능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신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능엄선이든 화두선이든 모두 산매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입니다. 호숫가에 일렁이는 물결을 잠재우면 잠시 잃었던 흙탕물도 제 스스로 가라앉고 잠시 후 깊은 호수 속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자성 만족 일체 공덕이라 했습니다. 자성은 무량 무변한 일체의 공덕을 원망 구비하였다는 뜻인데 자성을 철견하면 누구든 부처의 경지, 열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했습니다. 방편은 무를 수 있지만 궁극의 낙천은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찾을 수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서산 대사도 우습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지 않았던가. 백졸스님은 가피의 의미를 잘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기도, 주력, 연불, 참선, 윗바사나 등 그 어떤 수행이든 그에 따른 가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가피는 깨달음이요, 리르바나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 현상의 이상 체험이나 신통력조차도 마장이라 한 연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상 현상에 매몰되면 착각도인이 되거나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식 대학 합격기도 올렸으니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는 식의 거래적 가피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철스님이 번역한 원오심료가 세상에 나왔을 때 스님이 느꼈을 환희심이란 형언할 수 없었을 것만 같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돈은 무엇이고 오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전하고 있으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침반입니다. 오음과 18개 속에 갇히지 말고 새가 새장을 벗어난 듯 자유자제해야 한다는 원오 스님의 한마디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혹 마음에 담아두고 가끔씩 꺼내보는 경구가 있는지 여쭈어보니 난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나 정진중이니 이 경구가 좋다며 측석에서 써보인다. 팔면으로 영롱한 구슬처럼 빈틈없이 올바르고자 힘쓸 뿐 백졸 스님뿐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새겨야 할 일원이다. 원오국근 선사가 법왕의 충장로에게 드리는 글의 한 대목을 보자. 옛 스님들은 팔면으로 영롱한 구슬처럼 빈틈없고 올바르고자 힘썼을 뿐입니다. 안으로는 자기행실이 얼음장이나 옥처럼 청결하고 밖으로는 방편을 원만하게 통달해 묻 유정들을 보살펴서 마치 방죽의 몸물처럼 서로 잘 돌이켜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하자 요고등금을 전했다. 옛적에도 빛나고 지금도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